200달러 미만의 소액을 암호화폐로 결제할 경우에 세금을 면제해주자 라는 내용이 미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집을 사고 후회를 하고 있는 75%의 사람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좋은 사람 구하기가 힘든 미국의 한국계 은행들에 관한 소식입니다. 백신 접종 규제의 트럭 운전자들과 오타와 시와의 관계 심각한 내용을 보도합니다. 한복을 함부라고 라고 말을 하고 있는 중국의 소식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오미크론 증세가 있다면 앞으로 이렇게 하시기를 바라는 지침 내용을 공유합니다. 나는 중산층 이하라고 느끼는 한국 사람들 과연 연봉이 얼마나 되는 사람들일까요? 오늘도 뉴욕기다리쌤과 함께 하실 글로벌 핫 이슈입니다. 반갑습니다. 뉴욕기다리쌤입니다. 오늘 한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한주간 앞으로 어떻게 보낼까라고 한숨을 쉬시고 얼마나 벌어야지만 되나 또 걱정이 앞서고 있는 여러 고민들이 있으시는 그러한 시간보다는 긍정의 시간,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기대되는 시간 그리고 앞으로 일주일 동안에 더없이 한껏 좋은 추억 속으로 삼을 수 있는 행복의 플랜들을 가지시는 우리 뉴욕기다리쌤의 글로벌 핫 이슈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물론 건강도 꼭 따라서 여러분 곁에서 잃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기도 조심하시고요. 늘 항상 응원해 주시는 우리 뉴욕기다리쌤의 글로벌 핫 이슈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좋아요 해주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오늘도 뉴욕기다리쌤의 글로벌 핫 이슈 함께 하실 첫 번째 주제의 내용입니다. 암호화폐와 미국의 세금이라는 주제인데요. 앞으로는 우리가 이 가상화폐,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무시할 수 없고 그에 대한 정보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전세계의 환경을 아마 관심을 가져야지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미국의 여야 의원들이 암호화폐 소액 결제 시 이 소액이라는 건 200달러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본이득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초당파적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6.1 미 암호화폐 정보사이트 코인디스크 등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의 수전델베네 하원의원과 공화당 소속의 데이비드 슈아이커트 하원의원 4명이 지난 3일 암호화폐 조세형평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200달러 미만 소액을 암호화폐로 결제할 경우에는 세금을 면제해줘서 디지털 자산 결제의 편의성을 높이자는 취지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가상 자산을 취득할 때보다 결제할 때 시세가 올라서 이익이 발생할 경우에 의무적으로 세금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금 면제는 법안 통과 시 2021년도 12월 31일부터 발생한 모든 적격 거래에 소급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해당 법안을 암호화폐 발전에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투자자가 늘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4일 4만 달러선을 회복했습니다. 델베넷 의원은 관련 성명에서 암호화폐는 지난 몇 년 동안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와 함께 빠르게 진화했다며 미국은 이러한 변화를 파악해서 이에 맞는 세법을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이런 데에 관심을 가질 만한 젊은 패기와 또 여력이 혹시 없을까요? 가상화폐, 암호화폐를 취급하기보다는 현물로 우리가 살아온 세대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자식들에게 살아가야 될 앞으로의 모습일까요? 하지만 열정이 있으시고 또 앞으로 더 많은 시기를 살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과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암호화폐, 가상화폐가 남일만은 아닐 겁니다. 현실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물건을 살 수 있고 테슬라 자동차를 살 수 있는 시대가 도래를 하고 있으며 또 주식의 매매 거래처럼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이러한 현실 각 나라마다 공식적으로 화폐 인증을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러한 움직임 그러한 가운데 있어서 미국의 여야 의원들이 암호화폐 소액 결제 시 자본 이득세를 면제해 주겠다라는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는 내용 또한 여러분에게 참고가 되시고 또 좋은 정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서는 미국에서 집을 사고 후회를 하고 있는 75%의 사람들이라는 주제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에 급등을 하고 있는 집값과 매물 기근에 성급하게 집을 구매하는 패닉 바잉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충동 구매로써 주택 매수자 4명 중에서 3명이 당초 계획이나 기대와 다른 집을 샀다며 후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4일 거의 2년 동안 주택 구매자들은 후회할 만한 상황에서 쇼핑을 해왔다며 가격은 치솟고 재고는 급감을 했으며 전국 주택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집을 사기에 역사적으로 끔찍한 시기로 정의를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은 집에 대한 수요를 자극했습니다. 미국인들은 비대면 업무와 또한 비대면 수업과 홈트레이닝 등이 가능한 공간과 야외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더 넓은 뒷마당을 원한다고 뉴욕타임즈는 설명했습니다. 고강도 봉쇄 조치 등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난 결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 기업 진로라고 있죠. 이 진로그룹이 이날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최근에 집을 산 사람 중에서 75%가 자신의 선택을 한 번 이상 후회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32%는 유지, 보수의 예상보다 손이 많이 가는 집을 샀고 31%는 더 큰 집을 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21%는 주택 구매에 너무 많은 돈을 써서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 것 등을 후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미국 주택시장은 지난 2년에 비해서 매물은 더 작고 가격은 더욱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전국 부동산중개인협회가 집계하고 있는 주택재고는 지난해 말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진로그룹은 지난해 20% 상승한 집값이 올해 16% 더 오를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긴축 시기에도 주택 매수세는 꺾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즈는 금리 인상은 일부 구매자를 시장에서 몰아낼 가능성이 있지만 임대료, 렌트비 상승을 피하려는 이들이나 지난해의 방관자처럼 안정을 기다린 이들로 대체될 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2021년도 그리고 2022년도에 혹시 집을 구매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이러한 보도 내용에 혹시 동의하시고 같은 생각이신가요? 그렇다면 앞으로 2022년도 이자율은 높아질 것이라는 아주 기정화된 사실 속에서 집을 구매하려고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은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들의 많은 생각 함께 공유하시면서 나 외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생각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사람 구하기가 힘든 미국 한국계 은행들이라는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살다 보면 한국계 은행에 대한 장점과 단점 많이 느끼게 됩니다. 뭐 여러가지 사람들마다 느끼는 부분도 다르죠. 제일 좋은 부분은 언어 부분일 겁니다. 미국에 있는 한국계 은행을 통해서 언어의 수월함 또 전문용어에 대해서 신경쓰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러한 적은 부담감일 겁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은행 관계자들 세계에서 그쪽에서 관계되어서 일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스트레스와 또 얽히고 설킨 아주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사람 구하기가 힘들다는 말이 나온지 꽤 되고 있는 가운데에 미국 내의 한국계 은행들도 사람 모시기에 신경을 써야 하는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연봉과 베니핏 등 대우, 그러한 대우가 전보다는 많이 달라지고 있기는 하지만 인력난이 해소가 되지 않고 있다면서 팬데믹 이후 같이 몸을 담고 있는 직원들은 업무는 많아지고 있고 인원 충원은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직원들마다 새로운 설립 은행에 대해서 들어오고 있는 오퍼에도 뒤숭숭한 분위기가 되어지고 있기도 하다고 합니다. SBA 융자와 커머셜론 쪽의 오피서들은 구하기가 더 힘들다고 합니다. 3년에서 5년 경력의 커머셜론 관계 업무 직원들은 더 많은 연봉을 제시하고 있는 외국계 은행에서도 그러한 제시에 따라서 갈등을 느끼고 또 불안감과 여러가지 뒤숭숭한 분위기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커머셜론 오피서의 부족은 매우 심각해서 유능하다고 하는 직원은 비한인 은행들이 연봉 10만 달러를 제시하고 영입을 하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늘 부족했었던 텔러는 물론이고 IT, 업무 지원 행정, SBA 융자 포함을 해서 대출, 컴플라이언스 등 은행 업무 전반의 인력난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인 이세 직원들은 언어나 조직 문화에 오히려 이질감이 적은 비한인 은행이나 기업으로서의 이직이 잦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매니저급인 경우에는 다른 한인 은행으로 자리를 옮기는 사례가 많다고도 합니다. 한인 은행들은 직원들의 이직을 막는데 주력을 하면서도 신규 채용에는 소극적인 모습이지만 상황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은 모습입니다. 이직 오퍼를 받은 직원에게 카운터 오퍼를 제시해 보지만 비한인 은행들이 제시하고 있는 연봉과 베네핏 등 영입 조건이 너무 좋기 때문에 붙잡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게 은행권의 설명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중국계 은행에서 한인 직원을 주로 스카우트 했지만 이제는 대형 은행은 물론 비한인 커뮤니티 뱅크도 한인 행원의 영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팬데믹 이전에는 연봉이 구직의 주요 결정 요소였지만 이제는 근무 시간 축소나 원격 근무 등 본인의 삶의 질에 관련된 부분에서 더 중점을 두는 경향이라면서 특히 낮은 업무 스트레스를 강조하는 구직자가 많은 분위기 속에서 갈등을 느끼는 은행 관계자들을 종종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주변에서 이와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갈등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오퍼 이 오퍼에 대해서 다른 은행에서 들어오는 오퍼가 있을 때 연봉의 갈등보다는 내가 출퇴근하는 거리에 대한 갈등 그리고 얼마나 내가 일에 업무량이 있는지에 대한 갈등 그것이 더 많은 모습을 보면서 예전과 다르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하튼 지금 현재 미국 내에 있는 많은 한인 은행들이 구조적으로 갖고 있는 이러한 모습의 갈등 상황에서 더 많은 서비스가 요구가 되고 있는 앞으로의 모습인데 빠른 해결 방안이 나오고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우리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문턱이 낮고 편안하게 들고 나설 수 있는 그러한 한인 은행들이 되기를 한번 권해보고 또 기다려 봅니다. 백신 접종 주제의 트럭 운전자들과 오타와에 관한 소식인데요. 백신 접종과 방역 규제에 반대를 하는 트럭 시위로 캐나다 수도의 오타와가 10일째 마비가 되면서 짐 왓슨 시장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6일 로이타 AFP 통신에 따르면 이날 짐 왓슨 오타와 시장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이는 계속되는 시위로 인해서 주민들의 안전과 보완에 대한 위험성과 위협이 심각하다는 것을 반영하며 다른 관할 구역과 정부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나타낸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호송대 프리덤 컨보이라고 불리우는 트럭 시위대는 국경을 넘나드는 운전자들에게서 캐나다의 코로나19 백신을 강요했다며 지난 29일부터 캐나다 수도를 점거해서 시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시위는 더 나아가 보건 당국의 방역 조치와 저스틴 투리 캐나다 총리에 대한 반정부 집회로까지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 29일부터 시작된 오타와 시위는 트럭 운전자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정부 조치에 반대하며 시작이 됐었으나 그 새가 늘어나며 전국 단위의 방역 규제 철폐 시위로 격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오타와 뿐만이 아니라 토론토, 벤쿠버 등 캐나다 주요 도시에서 주천명의 시위대가 결집해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현지 주민들은 끊이지 않는 경적소리, 도로 점거로 인한 교통마비 등으로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위대는 코로나19 관련 규제가 풀릴 때까지 시위를 계속하겠다라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현재 캐나다 시민의 79%가 국경을 넘어서 운행을 하는 트럭 운전자 중에서 90%가 코로나19 2차 백신 접종까지 맞은 상태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한편 자유호송대는 지난 9일 동안 주기적으로 경적을 울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오타와 시내를 마비시켰고 일부는 나치 깃발을 흔들며 캐나다 정부를 해산하라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계올림픽 개회식에서 한복으로 추정되는 의상을 입은 여성이 등장해서 이른바 한복 공정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에 미국의 패션 잡지 아주 유명한 보그에서는 중국의 한복풍 의상을 한푸라고 소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그는 지난 1일 공식 인스타그램에 한복풍 전통 의상을 입은 여성 모델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보그는 이 사진에 대해서 한족이 중국을 통치하던 시대의 의상이라고 소개하면서 최근 웨이보 등 사회 관계망 서비스 SNS를 중심으로 중국 젊은 층으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서 샵 한푸라는 해시태그는 중국 내에서 약 49억 뷰의 조회수를 기록했다라면서 한푸 관련 비디오는 중국에서 470억 뷰가 넘는 조회수를 올렸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한푸 영상이 불고 있다는 그러한 것이라고 덧붙이고도 있습니다. 보그의 한푸 모델로 등장한 여성은 쉰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중국 인플루언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앞서 한국 전통의 보그인 한복이 한푸의 영향을 받은 의상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한국 내 누리꾼들과 설전을 벌인 바 있습니다. 보그의 이 게시글을 두고 한국과 중국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한국의 누리꾼들은 역사 왜곡이다. 한푸가 아닌 한복이라며 지적을 했고 중국의 누리꾼들은 한푸는 중국의 전통의상이고 자랑스러운 문화라고 반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혹시 어떠십니까? 베이징 올림픽의 개회식에서 나온 이 한복은 소수민족을 표현하는 곳의 하나의 이벤트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럼으로써 많은 전세계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중국의 소수민족 중에 일부다라고 착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부에서는 그렇게 하나하나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을 거다. 굳이 그러한 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얘기를 하는 한편의 또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세상 또 인터넷 세상이라고 하는 요즘 세상에서 현재의 470억 뷰가 넘는 조회수를 올리고 있는 비디오 이 비디오 중에서 한복이 한푸라고 알려지고 있고 또 유명한 보그사에서 이것을 한푸라고 소개를 하고 있다면 정말 많은 사람 특히 젊은이들 아직까지 의식이 확립이 되지 않은 그러한 연령층에서는 착각을 할 만도 한데 이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도 해결을 하고 그에 대해서 우리 문화의 한국 문화와 중국 문화의 다른 점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반박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조금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을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봅니다. 오미크론 증세가 있다면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한국에서는 현재 2만 명, 4만 명, 5만 명, 또 다음 주에는 10만 명까지 이기가 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전 세계에서 5명의 사망자 숫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제는 남일이 아닌 이 오미크론의 증세 그렇다면 만약 여러분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오미크론 증세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비가 있거나 아이디어를 혹시 챙기고 계십니까? 유비무안의 자세를 가지고 혹시 계십니까? 오늘 영상에 이 내용을 통해서 한 번쯤은 알아두시고 다음에 이러한 일이 주변에도 있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하나의 정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공영 라디오 NPR은 7일 누가 언제 코로나에 걸려서 중증이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예방수칙을 지키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면서 전문가들의 조언을 토대로 코로나 위험에 직면했을 때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 따라야 할 7단계 행동요령을 제시했습니다. 1단계는 코로나19에 걸렸는지 확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열, 두통, 인후염, 위장 문제 등 코로나19에 감염 징후가 있으면 가능한 빨리 자가 항원검사 키트로 검사를 해야 한다. 하지만 자가 항원검사는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음성이 나왔다고 해서 외출을 하거나 타임과 접촉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의 변이의 증상 발현으로서 1일에서 2일째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오다가 3일에서 4일째 양성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며 신속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유전자 증폭검사, PCR검사로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단계에서는 코로나19에 감염이 만약에 확인이 되면 주변에 감염 사실을 알리고 감추지 말아야 하며 외부 계획들을 모두 취소해야지만 된다고 합니다. 3단계로서는 고위험군이거나 증상이 심각할 경우에는 즉각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는 대부분 감기 증상을 보이며 수분 공급과 휴식 등을 통해서 재택치료가 가능하지만 확진자 자신이나 자녀, 동거자 등이 고위험군에 해당될 경우에 의료진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게 좋다고 합니다. 존스홉킨스 의대의 매트 리어나도 박사는 확진자가 호흡에 어려움을 느끼는지 수분 손실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위장 증상이 있는지 정신상태 변화나 혼란 증상 등 뇌의 산소나 혈류 공급 이상 증후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4단계는 자가격리 중에서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적절한 치료 및 생활 전략을 세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먼저 가족 중에 고령자나 면역력 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지 의료진과 협의해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합니다. 6단계는 자신에게 관대해지고 자신만의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7단계는 코로나 완치 후 일상 복귀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해열제를 사용하지 않고 24시간 동안 열이 나지 않는 등 증상이 호전되면 5일 후에는 마스크를 쓰고 일상생활에 복귀해도 좋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이후 최소 5일간은 마스크를 계속 쓰라고 권고하고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 참고가 되실 수 있을까요? 모르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고 7단계까지 모두 완벽하게 소화할 필요는 없겠지만 자신마다 다 다르니까요. 환경도 다르고 하지만 이 순서 매뉴얼이라고 그러죠. 이 매뉴얼대로 알고 있어서 조금은 차분한 상태에서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우리 모습이 된다면 더없이 좋은 결과를 또 얻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는 중산층 이하라고 느끼는 한국사람들이라는 주제입니다. 작년 가구소득 즉 패밀리 하우스 인컴이 작년 대비 가구소득이 6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 10명 중에서 9명은 본인을 중산층 이하라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는 몇 년 새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부동산 유무에 따라서 자산 격차가 크게 벌어졌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무주택자는 폭등한 집값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벼락거지 신세가 됐다고 한탄을 하고도 있다고 합니다. 결국 매달 벌어들이는 근로소득이 많더라도 집이 없는 경우에 자신을 상층으로 분류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겁니다. 한국의 통계청이 지난 1일 발표한 2021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월평균 가구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사람 가운데에서 91.1%는 본인이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중이하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들 중에서 78.3%는 본인이 중층에 속한다고 답했으며 34.7%는 자신이 중하층에 속한다고 그리고 느낀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또 본인이 하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12.8%나 나왔다고 합니다. 다만 가구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경우 조사 대상 가운데서 월평균 소득 구간이 가장 높았다고 하네요. 즉 가구소득 600만원 이상인 이들의 월평균 소득 구간이 가장 높았음에도 이들 대다수가 스스로 상층에 속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부 직장인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토로하고 있다고 합니다.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면서 아무리 노력해도 이미 벌어진 자산 격차를 줄일 수 없다는 지정이라고 합니다.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3년차 직장인 최모씨를 얘기를 들어본다면 28살인데요. 월급이 300만원 정도인데 월세, 휴대폰 요금, 식비 등을 고려하면 남는 돈이 얼마 없다며 내 집 마련은 금수저가 아니면 꿈조차 꿀 수 없다고 한숨을 내쉬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지난해에는 수도권에서 집을 사려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8년을 모아야 가능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본인의 집이 있고 차가 있어야 스스로를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한국에 계시는 분들 나이와 관계없이 내 집이 있어야지만 내 차 한 대가 있어야지만 월평균 600만원 이상을 벌었을 때 나는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현재 한국 사람들의 모습, 그 모습이 통계적으로 나온 데이터를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에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이 내용의 영상들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상층, 중산층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또 이 모습을 보고 있는 해외에 살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은 현재 그 자리에 계시는 입장에서 중산층이라고 생각을 혹시 하십니까? 어떤 자리에 있건 간에 내 만족, 자기 만족이라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데 남과 비교되는 과정에서의 내 만족을 찾기보다는 내 스스로의 만족감을 느끼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도 피곤하신 월요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히다리쌤과 함께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써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뉴욕히다리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는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뉴욕히다리쌤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뉴스 스토리쌤입니다. 뉴스 스토리쌤입니다. 뉴스 스토리쌤입니다.